저 들어왔어요. 경보 걸었어요. 어 예 잠깐 들어와봐. 뭐라셔? 어? 들어오지 말라 셔서 그냥 왔어요. 들어오지 말래? 네. 아니 들어갔어야 어떻게 드는 상황인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. 유리가 제대로 얘기할 거예요. 주무세요. 무슨 사람 대접을 그따위로 해? 여보. 마음에 들어보고 싶어도 뭐냐 함께 도대체 여지가 없네. 우리가 뭘 어쨌는데 널 문 좀 박대래? 여보 여보. 빙충이 같은 이라고. 병원에선 환자들한테 하늘 같은 선생님이다 얘.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. 집에서도 우리 손자 우리 손자. 할아버지 할머니. 죄송해요. 그만하세요. 당연히 죄송해야지 그래. 저녁 먹어야지. 먹었어요. 어디서? 사 먹었어요. 세연아. 네가 이해해. 엄마가 여러 가지로 신경이 곤두어서 그러시는 거야. 컨디션도 별로고. 네. 엄마가 전업적으로 평생이라 니들한테 그저 엄마기만 하겠지만 틀린말 아는 사람 아니야. 네. 화나는 거 당연해. 어? 네. 돼요. ufen아. zal이동이 멈출니다. soort. answered, 감사합니다. 고생합니다. 네. ze